나의 사회 슬로우노 계속해서 책을 보고 변해서 최근에 송송 찍는 거 2-3개월 정도 돼서 기억대로, 집에 있는 장면이 많다보니까 장옷 로고를 보고 잠옷이 너무 사고싶은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샀는데 그 때 이제 남편 역할의 구원 씨랑 잠옷들을 보면서 서로 이 잠옷 이쁘다 저 잠옷 이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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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